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은 모헤어 4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건데요 키드모헤어 종류가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솜털 같은 그런 종류의 모헤어에요 그래서 이제 털 빠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1도 안빠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아요 보통 우리 순모나 렘스울도 다 이렇게 실머지 같은거 나오거든요 이제 밝은 색상은 잘 안보이는 거고 진한 색상은 좀 보이는 거고 그 정도 차이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헤어 종류 치고는 거의 안빠진다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부드럽고 예 이런 실이 한가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더 포근한 느낌으로 예 좀 더 가볍게 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보여드릴께요 1401번 이구요 연한 베이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요 제가 지금 이거 70g 으로 감았는데 예 요 정도만 돼도 제가 어느 정도 일반 우리 우라고 섞었을 때 어느 정도 뜰 수 있다 라고는 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엄청 많이 뜨실 거에요 그러니까 모헤어 이거 자체가 엄청 가볍기 때문에 거의 300g 정도 300g 정도는 이 70g 으로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6mm 기준 했을 때 6mm 기준 했을 때 제 예상으로는 300g 정도면 이거 70g 한 볼로 이렇게 섞어서 뜰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바늘 사이즈는 제가 이제 실 굵기가 다 다양하잖아요 이거를 섞어서 떴을 때 이제 감아서 넣고 빼고 하기가 좋은 그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에요 그거보다 약간 섬글면 좋겠죠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섬근 느낌으로 넣다 뺐다 되게 자연스럽게 쉽게 빠지는 그런 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버 그레이예요 되게 밝은 실버 그레이예요 그래서 섞어서 뜨신다고 하면 좀 밝은 계열이 어울리겠죠 이렇게 이제 키드모에어처럼 털이 긴 종류가 아니고 솜털처럼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거라서 털이 많이 빠지거나 묻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안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에어 치고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03번 이거는 이제 자주색 계열인데 단색이 아니고 약간 멜란지 계열이라 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상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주색 계열은 좀 여기저기 섞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섞어봐도 좀 섞기 쉬운 컬러에 속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자주색 검정색 뭐 그런 진한 색에 다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좀 무난하게 섞기 좋지 않나 싶고요 1404번은 검정색 이게 이제 똑같은 종류의 모에어인데도 얘는 밝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털이 빠져도 얘는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얘는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다 똑같은 종류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탄성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탄성이 들어가 있고 이제 털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닿는 느낌이 되면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느낌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쨌든 모에어나 뭐 그런 특수사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일반 피부이신 분들은 되게 쓰기 좋은 실에 속합니다 전부 다 수입사고 가볍게 섞어서 뜨기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